제가 신경이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생들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나는 그게..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자신감을 너무 칭찬이 아닐까 여기서 너무나 칭찬을 해주셔서 뭔가 도전할 때 더 자신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이쪽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필요가 아닌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선물인 것 같고 떨어지지 않게 들어왔죠.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모든 분들의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말해드리거든요. 저희 뒤에서 울면은 백만 원 안 가요. 지선은 천천히 넘는데요.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콧가루가 터지는데 연물이 먹으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여기가 정말 많이 들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모두가 바라보는 게 행복이었거든요. 근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도 너무 많은 생각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